BTS가 가끔 온다는 거 아닙니까? 거기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? 난리가 납니까? 어떻게 됩니까? BTS가 이제 2017년서부터 LA에 오실 때마다 맨 처음에는 그룹으로 오셨다가 한 두 번 정도 그룹으로 오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 분들이 한 분씩 오셔서 드시고 가시고 한 분씩 오셔서 드시고 가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오시면 아내들이 의외였어요. 환성을 들거나 고함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에요?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몸이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딱 멈춰요. 멈추고 눈을 통제해주면서